자 히트곡과 관련된 엑소 오락관 시즌2 두 번째 곡은 바로 We got the power! 파워! 자 여러분의 입심과 폐활량이 필요한 마스크 파워 게임! 파티 피리가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입으로 불어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쓰러뜨린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간단하네 쉬운데? 이번 라운드에서 이긴 팀에게는 승점 20점과 핫도브를 드리겠습니다 핫도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래? 먼저 해봐 자 누구부터 경수 먼저 하자 경수 형 먼저 가야 돼 리더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아 세 분 리더가 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막내 온탑 시! 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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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다. 빠른데? 야 뭐야? 폐활량 천재! 나는 뭐 도대체인 줄 알았어. 대박이다. 폐활량 천재. 휘몰아치는 순간 내 세상의 몸도 넌 넌 내 포니원 1대0으로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줬습니다. 디옥.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자 시우민 대 카이. 갑니다. 윙근이 잘 쓰러진다. 빨리빨리. 자 준비하시고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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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기! kel shaped 1대4 빨리빨리 공 A 아 2대6 2대4 오 대박이다. 우와 ш 지우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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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이에 왜 그렇게 나와요?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벌써 2대1로 진 거 2대0이고 마지막 3점 걸고 갑니다 3점 걸고 갑니다 3점 걸고 갑니다 3점 걸어도 3분어 어때요? 그러면은 2점 걸고 만약에 저희 지민 결승 한 번 하시죠 좋아요 2점을 걸게요 좋아요 공정하게 자 준비하시고 백현 대 찬열! 찬열 대 백현! 시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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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현! 백현! 아 되는 거야? 왜? 왜? 아 쓰러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런 거 아니야? 아 쓰러트리면 되는 거잖아? 쓰러트리면 되는 거잖아? 왜? 왜?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잖아? 그러니까 나는 이 머리에 존경스러운데? 이건 리스펙입니다. 배활량 배활량 천재야! 아니 갑자기 테크노로 추더라고 갑자기 하하하하 백현! 백현! 하하하하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2대2로 하고 이제 결승전 갈게요! 어 결승전 갈게요! 그대로 가시죠! 야 근데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세훈아 더 한 번 해! 더 해! 누구 나올 건데 여기서? 여기! 오케이! 지금 한 번 져가지고 이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찬열이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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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습니다! 독기 가득한 거! 이승부욕! 이승부욕! 찬열 대 세훈! 세훈 대 찬열! 여기서 이기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! 준비! 시! 김병민 30즈 시! ปle 두 형제의 대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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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찬열 승리! 찬열 승리! 이렇게 해서 백현 없는 백현 팀 우리 세레머니 안 볼 수 없죠? 음악 주세요! 한 번 더 여기까지! 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녀와서 오래돼서 어떻게 해? 핫도그 나왔습니다 드세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2연패거든요? 일단은 배불리 해놓고 마지막에 이겨야지 지금 배불려서 조금 있으면 힘들어질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기고 가면 희망조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수를 줬다가 저희가 막판 스포츠를 딱 아 이게 큰 그림이다? 제가 지금 쭉 지켜봤거든요 2편 정도? 저기는 백현이 형 말고 능력치가 안 돼요 먹는데 왜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냐? 근데 우리가 달라고 해도 안 줄 거잖아요 줄 거야 주세요 춤 한 번 춰봐 이건 줘야겠다 이건 줘야겠다 바로 주네 수현이 먹고 싶었구나 수현이 방법으로 저한테 잘못된 에서